외국산 스토리텔링 맵? 스토리가 있을수도 있어? That's Goomba head of a family Goomba의 가족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있나봐요 You monster, one day, 어느날 그것도 합니다 한번 모레 살꺼야 오늘 그것만 오래 안걸렸어도 내가 Goomba라고? 나 마리오인데? 뭐야? 여기 하나에 네가 죽인 Goomba 가족이 있다 이거 Goomba 가족인가봐? 열쇠 좋아 Goomba 가족 없애고 Goomba 집으로 들어갔다 화난 Gamba 들이 있다 Goomba랑 Goomba랑 어떻게 돼요? 근데 형제예요? 다 없애주지 비명소리봐 그 다음에 집에 기르는 개구만 개도 없앴다 야 뭐야? 야 힐링맵은 아닌데? 나는 군바 가족을 다 없애버렸다 집에 기르는 개조차도 다 없애버린 거 다 없애버린 거 다 없애버린 거 저 많이 여긴 다 없애버린 거 여긴 다 없애버린 거 이게 흙이 지옥으로 떨어진거야 나? 세이브돼있죠? 아 무관지로 군바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돼서? 지옥에 떨어졌다는 그겁니까? 지옥에서 떨어지면 다시 나오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? 어? 아 나뭇잎있었을때 갔으면 바로 날라가지고 엄청 멀리갔을텐데 게이립볼수있었는데 아깝다 죽어 뭐야 저거 죽였더니 성불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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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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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떡해? 배가 없어졌어 뭐지? 스틱스강을 건너는 밴가? 어떻게라 하하하하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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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세왜 이렇게많아 흐흫 침착하지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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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이 아 아 이리 사 약간 으흐흫 옴 툭 흐흫 하 깜봐 성보래? 성보라거라 어 너구리 이거 너구리로 한 번에 갈 수 있거든요 극한에 이득 볼까? 너무 이득보라 그러면 망인데 꼬리로 저거 저런거 쳐지던가 이런거 갑자기 딱 떨어져가지고 바로 점프 못 뛰면 망하는 경우가 있어 성불시켜주지 너구리로 가자 딱 도약거리 되거든요? 잘 보셈 빡세히 갈 필요가 전혀 없다 성불인가? 지옥이수 올라왔다 너무 냄새가 나는데? 화살표 너구리로 한 번 체크맨 아 결국에 또 다시 지옥으로 군바 군바 가족을 죽이고 또 지옥을 가버렸다 하하하하 스토리가 있구만 슬기하구만 힐링한.. 힐링 되는구만 아 이런 맵 좋습니다 간단하고 센스가 있군요 아 댓글 한 번 봐볼까? 아까 그거? 댓글이 총 900개나 있네요 재밌어요 뭐라? 일본말에 써놨고 어.. 에프인 챗포 체인 첨프 히 워저 굿보이 시 워요 히스 네임 윌 비 빕스 넷 히스 썩스 흐흫 흐흐흫 그립 뭐야 흑 흐흫 군바 닭은 뭐냐 하이 도그 배드타임 이거는 아마 저 맵에다 써놓은거 같은데 눈물난다 이거 뭐야 걔가 신발을 물었어 이제 한글도 되거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